man 아, 한 밤만 편하게 하자, 이제 쓰레기가 짐 들었잖아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그쵸? ㅈ됐다! 이거씨 아, 졸아, 제발 그죠? 일라 그렇지 하이씨 일라오이 한 장 있는데 용병 켜진 거 실화냐고 가자 이거 우르곳으로 먹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요네나 루나 하나 만들고 가엘루나 하나 쓰면 돼 얼른 쳐맞죠 흥분되네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개세게 쳐맞잖아 아니 10딜 맞았어 이번 판은 약간 적당히 피관리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 잡았죠 두 개까지 잡겠는데 잘하면 잠깐만 두 개까지 해주냐 아깝 이상감 넣을걸 오영병 빨리 안 맞춰도 돼요 나중에 먹으면 돼 이 사람 하나도 못 잡거든요 이거 다테라서 피가 너무 많아 500에 70주잖아 오영병이 패배 부상 큰데 그니까 지금 막 무리하게 리롤 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먹고 나서 생각하면 돼 가인스 잡으네 가인스로 하겠습니다 어 찍스 하나 집어주는 게 좋을지도 두마리 잡겠는데 가레네 발렸어야 되는데 이거 아 봉쇄자 어 트알 좋아요 트알 이성 1등인데 아 잠깐만 하나도 못 잡아 아니 지금 트알 이성인데 트런드 1석한테 트럭 맞는 거 맞냐고 아 이 나이프앤알 이거 흉기 아니냐고 먹겠는데 오히려 먹으면 좋아요 먹으면 오히려 좋아 이제부터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 파렙지의 용병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 이제부터 비상 들어왔거든요 이거 이거 이 자식들 쥿됐어 솔직히 말해서 쥿됐어 파렙지의 용병 터졌다 이거 그냥 끝났다 끝났어 지금 이거 바로 치료용병 가겠습니다 뭐야 이 쓰레기 뭐야 이거 품격있는 쇼핑이야 아 잠깐만 넘겼다 킨 넘겼어요 킨 킨은 와 키를 밝혀줘 킨 넘겨도 돼 사소해 미비해 사소해 인정하시죠 사소해 킨 다시 떠 다시 뽑으면 돼 이바 제이스 3-5의 치료용병 미쳤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있구나 정손도 박을만해 정손 제이스 상이거든요 정제 탐켄치 없이도 치료용병 바로 해버려 사기라니 정확하잖아 이 친구 지금 쥿됐다 이거 피관리 안하면 꼴등이다 해서 바로 카이사 찾았는데 게임 망했어 그냥 여기도 봐봐 지금 품격있는 쇼핑이라서 팔렙리롤로 빅토르 이성이랑 유미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파렙지 용병이라서 지금 망했어 지금 9랩 가자 루나는 좀 루네인 좀 아쉬운데 트런드를 쓰고 차라리 이것을 걸 그랬다 나 괴롭히던 나이프의 날 바로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치팬까지 발려 그냥 치갑 난 징크스로 붙여 모렐로 안씁니다 저는 저 모렐로 안써요 나 징크스로 붙여 전 턴에 돈 아꼈으면 이번 턴에 구렙 어떻게 돼 구렙이 어떻게 돼 신의 의도 내가 신인데 이건 지겠다 이건 질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센 타이밍이라서 노화공 화공 대 이하 약하게 지는 거에 또 감사하죠 오히려 좋아 근데 이것도 질 것 같은데 루나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징크스한테 아닌가요 오 잠깐만 니가 신이야 오우야 아 포운에 쓸까 포운에 그냥 쓰죠 탕켄치 쓰지 말자 어차피 나 치적병이잖아 포운에 쓰자 아 지금 딜러가 없어 백강화 해줄게 백강화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이렇게 어 근데 강화가 안됐는데 사실 나도 솔직히 좀 불안해 지금 좀 솔직히 불안해 지금 좀 딜템이 없어가지고 나 가겠는데 아아 잠깐만 한번만 살려줘 잘못했다 한번만 살려줘 어 이제 놀아볼까 다 해치워주겠어 비밀했네 나는 복숙을 선사하마 솔직히 루나는 줘야될 것 같아 좋았다 서풍 아 제발 살려줘 쌍발총이잖아 이거 정상수잖아 아 됐다 정상수 이거 들어가기가 좀 다르네 상수형이야 역시 와 뒤졌다 이 새끼들 진짜로 자 비오는 날 먼지나게 패줄게 이제 뒤졌다 뒤질 준비해라 오모그 너도 하나 먹어 육동꾼 써야되겠는데 육동꾼 젤리 육동꾼 쓸게요 아이 태미 왜이렇게 쓰레기냐 일단 이게 더 세지 않을까요 육동꾼이 일단 안쓸게요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이게 더 셀 것 같아 육동꾼 지금 못버려 버릴걸 거의 낙살자야 죽어 나 있을 땐 죽이고 일단 죽이고 이봐 제이스 제발 제발 뭐 템이란 좋으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지질 수도 있는데 아 거학이 많다 육동꾼 내리는게 맞거든요 근데 나 못 내리겠어 육동꾼 피 1만 더 줘라 진짜 못 내려 이걸 어떻게 내려 내가 용병을 지금 징크스가 진짜 개고생해야돼 팔 빠져야돼 아 징크스 2성이면 상관없거든요 징 1성이라 니코를 좀 줘 니코를 가시가보선 좋아 배치도 좋고 아니 근데 진짜 개오바 아닌가 유미도 안나오고 나 이거 육동꾼을 못베요 근데 다 거학이 있어 그게 개문제야 육동꾼 못베는데 싹 다 거학이야 와 갱플랭크 1원 좋았다 아 근데 이거 징크스 2성이었으면 그냥 개문안한데 일단 이거 한 톤마 이렇게 쓰자 한 톤마 아니 진짜 안나와 진짜 아니 왜 안나와 나 징크스 제이스만 2성이면 그냥 치룡병 끝까지 계속 먹거든 안나와 유미도 안나와 일단 이케 가자 아니 템은 야무죠 또 어 오코 오카 진짜 지리긴 한다 팔 빠지겠어 우리 징크스 죽어 아 근데 코고봄 어 뭐야 삼성이었네요 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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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이스 1성인데 용맹한거 봐 미친거 미친거 아니냐고 이봐 제이스 잘 봐 이거 두개 내리고 잔나유미 넣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잔나유미 넣을 수 있어 용병 유지하네 침묵의 장막 무조건 좋아 왔다 잔나유미 안쓸게 그냥 육 육동으로 마무리하자 이거 그게 없다 뭐야 이거 우와 진짜로 이번판 용병가라는 판은 아니었던거 같아 그죠 암살자 판이었어 신의 의도가 시바 아칼리 몇장이야 진짜로 미치겠네 그냥 그냥 먹어라 아 제이스 제이스 3라운드 제이스야 이제 2성 지켰어 이러다 1등 못하면 억울한데 1등 근데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몇 너 몇 환이야 나 지금 이거 1등 못하면 범죄야 그냥 아칼리 빅토리 탐켄치 다 3성 맞아 맞아 그니까 그 각이긴 했어 아 근데 이게 징크스 2성이 너무 급하니까 제이스랑 답이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아 돌연변이나 먹자 와 코그모 거학이 있어도 이게 안 죽어 그냥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먹어 먹어버려 까갑이라서 절대 못 죽입니다 거학도 없어가지고 얘는 모렐로 딜 1툴이야 잠깐만 신이 다 죽이겠는데 죽지마 장난감아 아 끝났구만 아 끝났구만 당신이 죽였어 죽이다 보니까 신 없구만 하필 거랑 검사 코모아 자식 요пер nå 자식 의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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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